호주 빅토리아주에는 이동식 옷장이 등장했습니다. 승합차 가득 옷을 싣고 다니며 마음껏 쇼핑할 수 있게 하지만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. 옷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옷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나눔입니다. 한 자선단체 아이디어로 원치 않는 옷들을 처리하고 싶은 사람과 옷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. 지구를 위협하는 의류 쓰레기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네요. 지구를 위협해서 그런 변화가 되지는 않았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